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누가 그래? 나 괜찮지 않아 안 괜찮아 나도 얼마나 아직 출발 안 했네? 너였니? 이번에도 너였니? 그래 이번에도 나라면 어쩔 거야? 무슨 짓이야 이게? 무슨 짓일 것 같니?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 품은 내 맘속에 떨어진 꽃잎 속에 이 계집애 때문에 첫 번째 연애를 끝냈을 때 나한테 가장 상처를 준 건 남자의 바람도 사랑의 변심도 배신한 그 남자도 아니었다 그녀가 친구였기 때문이다 진짜 진짜 키스 그냥 입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키스 그렇다니까 현우님이 예술이었다니까 으아아아아 으아아아